네 포토타임 갔겠습니다. 하성호씨 정면 한번 봐주시고요. 네 하성호씨 와우 엄지척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하성호씨 남자 솔로 가수자 또 남자 예능돌입니다. 이쪽도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있는 쪽도 왼쪽도 한 번만 봐주세요. 네 끝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 끝까지 이쪽에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을 이끌어갈 기대되는 남자 솔로 가수 예능돌 제가 들게요. 무거우시니까요. 예능돌로 선정이 되셨는데요.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혼자 솔로 활동하면서 힘든 부분이 좀 있었는데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도 더 좋은 활동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활동하실 때 뭐가 그렇게 힘드셨어요? 아무래도 지금 이런 시상식조차도 제가 이제 혼자 오니까 또 그렇고 혼자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데 네. 그래도 이렇게 너무 좋게 봐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네 또 예능에서 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네. 본인의 매력이 뭐길래 이렇게 예능에서까지 블루칩일까?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그 부분은 네. 그냥 저의 솔직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늘 또 수상하시는 것을 또 기뻐하실 가장 기뻐하실 팬클럽 하늘분들이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하늘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하늘 팬클럽 팬 여러분들 하늘분들 저는 하늘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늘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살아갈 거여서요. 네. 너무 항상 옆에 있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저렇게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트 한번 포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하트 포즈도 한번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네. 하늘분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크게 하트를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큰 하트.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 팬 말 한번만 드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대한민국 하나 둘 셋 하면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네. 하나 둘 셋!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화이팅! 하성훈 씨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